대나무집 가면 집에 나무 1그루 있었지 소나무 사철나무 1 있었지 없었는데요 거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기름 쫙 발라가지고 여기 주름살 3개 딱 나 있고 눈썹 진하긴데 이렇게 끝에 하얘. 생각의 원리가 있어요 생각은 부정과 긍정을 똑같이 받아들여요 이게 우리 뇌의 원리예요 뇌 그래서 내가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담배를 절대 안 패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담배를 안 패야지 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담배를 생각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는데 자꾸 먹을 게 생각나 먹을 거 생각하면 안 내야지 자꾸 먹고 싶으면 피자가 생각납니다. 피자 절대 안 먹어야지 피자 절대 안 먹어야지 콜라 절대 안 먹어야지 그때는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때 그 자체는 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무의식을 억압해요 자꾸 억압해서 그 다음에는 더 큰 끌어당김 더 많은 콜라를 먹게 되는 원인이 돼요. 이게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피자를 안 먹어야지 콜라를 안 먹어야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피자를 먹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하고만 알아차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이 엄마 엄마 피자 사줘 피자 사줘 콜라 먹고 싶어 이러면은 그래 콜라가 먹고 싶니 그래 그래 콜라가 먹고 싶구나 우리 애가. 이렇게 먼저. 수긍해 줘야 돼요. 콜라 안 돼 그러면 얘는 바깥에 나가서 지가 사 먹던 더 많이 먹어요 엄마 없을 때 몰래 사가지고 벌컥 벌컥. 사탕 절대 먹으면 안 돼. 두 개 세 개 아이 친구들하고 있을 때 부모 안 볼 때 막. 부숴먹어요 안 빨아먹고. 아이들에게 절대 그거 하면 안 돼 하면은. 계속 그걸 더 하게 만드는 욕구를 나도 모르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 이걸 요걸 잘 이용하면 돼요. 요게 생각의 원리고 머리의 원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생각이 일어났는데 자꾸 생각을 안 하려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생각이 지금은 다른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빵이 너무 생각나. 빵 생각 안 해야 되는데 빵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빵 생각 안 하려고 다른 생각을 해야 떡볶이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아니면 콜라 생각을 해 피자를 생각을 해. 다른 밥을 생각해 그러면 그때 빵은 잊어 잊어져요 갑자기. 잊어지는데. 고 밑에 살짝 있어요 떡볶이 떡볶이 밑에. 그래서 떡볶이 생각 또 하다가 사라지면 또 빵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생각이 그렇게 혼만 생각이 나. 그러니까요 또 해도 이게 만두 생각하고 뭐 밥 생각하고 반찬 생각해도 이게 생각이 계속 여러분이 남 반찬 생각 밥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계속 밥 생각만 하라고 그거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자유롭게 놔둬야 해요. 여러분이 사기당한 것을 잊다. 예를 들어서. 그럼 사기당한 것을 생각하지마 생각하지마 한다고 이게 생각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사기당한 것을 잊어버리려고 사람은 자꾸 여행을 가고 오락을 하고 게임을 하고 드라마를 봐요. 자꾸. 이해돼요. 그럼 그때 잠시는 잠시 잊어버려요. 근데 드라마 계속 볼 수 없잖아요. 드라마 딱 끝나잖아요. 딱 들으면 또 사기당한 것을 생각나요. 이게 우리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 위에 다른 걸 덮을 게 아니라. 피가 철철 나는데 여기에 데일밴드 붙일 게 아니라. 이걸 그냥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이 생각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인정해줘야 돼요. 자식한테 먹으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너 지금 사탕 먹고 싶구나. 인정해줘야 돼요. 이해돼요? 사탕 먹지마! 하면 얘는 억압이 딱 생겨요. 엄마 없을 때 두 개 딱 먹고 책상에 막 숨겨놔요. 여러분 다 기억했죠? 책상 밑에 뭐 숨겨놨던 거 먹을 거? 다 엄마 안 볼 때 딱 먹으려고? 다 이렇게 해놔요. 근데 자식에게 이렇게. 먹지마가 아니라 사탕 먹고 싶었어. 엄마 사탕 먹고 싶어서 그랬구나. 그게 준 건 아니잖아요. 사탕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도 이 아이는 교육이 돼요. 사탕 먹고 싶다라는 엄마한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내가 엄마는 나의 사탕 먹고 싶은 욕구를 인정해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탕에 대한 욕구가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나중에 한 개 주면 그냥 감사히 먹어요. 근데 안 돼. 먹지마 하는 순간 엄마 말은 무섭기 때문에 듣지만 마음의 무의식 속에는 나 엄마 없을 때 꼭 챙겨야지. 먹어야지. 이 생각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심리요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먹고 싶다 하면 자식한테 사탕 먹고 싶니? 그래 몇 개 먹고 싶어? 아 그렇구나. 세 개 먹고 싶어. 그래 알았어. 엄마 일단 기억할게. 그래 다음에 먹자. 지금은 밥 금방 먹고 양치 했으니까 다중에 먹자. 엄마 알겠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줘야 돼요. 밥 그만 먹는데 양치 금방 먹고 뭐 써 또 사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아이는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내면 아이가 다 있다는 거예요. 내면 아이가 있는데 내 내면 아이한테 그거 생각하지 마. 왜 또 생각해. 그거 덮어. 드라마 봐. 홈쇼핑 봐. 이렇게 하면 홈쇼핑을 평생 볼 수 있나. 딱 끝나면 곧 생각이 바로 탁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더 강하게 올라와요. 왜냐하면 드라마보다 드라마는 자극적이잖아요. 영화 자극적이잖아요. 홈쇼핑 자극적이에요. 다. 자극적인 것을 그걸로 덮었기 때문에 이 마음은 잠시 사라졌지만 자극적인 걸로 덮었거든요. 그럼 자극적이게 사라지면 이게 더 자극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운 맛을 먹다가 더 매운 맛을 먹으면 덜 매운 맛을 먹었던 걸 기억이 더 매운 맛으로 바뀌는 것처럼 더 먹고 싶은 것처럼 자꾸자꾸 더 매운맛 먹고 싶은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인정해줘야 된다. 자 따라해본다. 나는 내 감정을 먼저 인정한다. 그리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흘려보낸다. 먼저 인정해줘야 돼. 어떻게 한다? 아 그렇구나. 네가 그게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또 생각이 올라왔구나. 그래 그 생각이 났어. 이렇게 내면 아이에게 내 아이에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내면 아이에게 그랬구나. 그래 그랬어. 알았어 그래. 그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어. 이렇게 아이한테 사탕 먹고 싶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그럼 엄마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기 때문에 사탕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 근데 게임하지 마! 사탕 먹지 마! 초콜릿 먹지 마! 안 좋아! 이 썩어! 먹을 때마다 이걸 지금 안 먹으면 더 나중에 못 먹는다는 생각이 어릴 때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심해지면 막 먹고 나면 토하고 막 먹고 나면 토하고 이런 증상까지 생긴다고 정신적으로 안 좋아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네가 지금 먹고 싶구나. 초콜릿이 먹고 싶었어. 그래 그래. 그렇게 알겠어. 엄마가 일단 알겠어. 그러면 내일 일단 양치했으니까 지금 잘 때니까 내일 일단은 엄마와 같이 먹자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조금 양을 줄이고.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해주면 이가 얘가 초콜릿이나 사탕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요. 하지 마 하면 더 보게 돼요. 연애하지 마 하면 더 하게 된다고. 자꾸 이런 마음에 이게 우리 심리자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올라올 때는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그래 올라올 수도 있어. 맞잖아요. 사탕 먹고 싶을 수도 있어. 초콜릿 먹고 싶을 이거예요.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그래 올라올 수 있어. 그래 괜찮아. 초콜릿 먹고 싶으면 괜찮아. 그래. 네 나이 때는 오늘 먹고 싶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인정해줘야 돼. 그러면 그때 내 내면 아이는 그 감정에 집착하지 않아요. 자꾸 올라오는 이유는 반드시 인과가 있어요. 생각이 올라오는 이유는 그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코끼리 생각 잘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코끼리 생각 안 하잖아. 원숭이 생각 안 하잖아. 그런데 동물원에 있는 분들은 원숭이 생각 엄청 많이 해요. 여러분. 여러분 코알라 생각해요 코알라. 오스트레일리 코알라 생각하냐고 캥구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코알라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코알라 그거 받고 보게 돼요. 마스코트 코알라 인형 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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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저런 것만 보여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즐겨 먹지 않는데 아이들 아이스크림을 되게 집착하죠. 왜 그래요. 아이스크림을 자꾸 생각하거든. 행복을 좋아하는 사람은 행복을 자꾸 생각해 나 행복을 안 좋아하거든 별로. 그런데 안 먹는 건 아니지만 공항 가서 급할 때는 롯데리아 가서 행복 하나 급하게 먹지만 행복을 자꾸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친구 중에 행복을 좋아하는 친구는 롯데리아에서 무슨 신상 나왔다. 야 버거잭에서 뭐 나왔다. 그거 다 알더라고.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차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는 차가 어떤 차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엔진부터 해서 어떤 엔진이 바뀌었고 앞범퍼가 바뀌었고 다 알더라고. 저는 관심도 없거든요. 그 애가 뭐예요. 차를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이스크림의 종류에 대해서 다 꽤 들고 있어요. 별자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별자리 딱 보면 저거 북두칠성이다. 북극성이야. 대본 알죠. 저는 명상을 많이 생각하고 마음을 생각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마음을 대강 알아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십 칠 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대나무집 가면 어? 집에 나무 한 그리 있었지 소나무? 사철나무 하나 있었지?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왜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데 임경변으로 다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사람한테 있거든. 사람을 많이 대했기 때문에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터져요. 자꾸 머리가. 그러니까 고통을 많이 생각하고 욕심이나 시기 질투 많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그것만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지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그 생각만 자꾸 일어난다고. 그러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그럼 뭐 생각, 그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냐. 제가 그러잖아요.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더 난다는 거예요. 원리가. 제가 고등학교 때 김희원 선생님이라고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저희 담임이었어요. 3학년 7반.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선생님이 잘하는 게 뭐냐. 아이들 때리는 일이었어요. 맨날 본 가지고 팍팍 때렸어요. 교련 선생님은 되게 좋았어요. 아이들을 잘 감쌌어요. 그런데 저는 교련 선생님은 생각이 많이 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딱 졸업하고 나니까 제일 생각 많이 나는 사람이 최욱 선생님. 때린 사람이에요. 그 교련 선생님은 생각도 안 나요. 얼굴도. 그런데 때린 선생님은 계속해서 얼굴이 천명하게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주판을 안 가져와서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12살 때부터. 주판 안 가져온 아이가 고아온 아이하고 나밖에 없었는 거예요. 63명 중에서. 그 선생님께서 이균수 선생님께서 딱 가. 빨리 집에 가서 가져와. 그 수학 산수 시간에. 집에 가도 없잖아. 주판이 없는데 내가 그럼 어떡하겠어. 그래가지고 옆집에 주인 집한테 가가지고 아주머니 저 주판 좀 빌려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판을 이렇게 빌려주시더라고요. 그 이빨이 다 빠진 오래된 주판이야. 그거 덕 들고 가니까 선생님이 그 주판 덕고 야 이거 니 거지야. 이거 이거 주판이라고 가져왔으니까 이거. 이놈 시끼 이빨 다 빠져가지고 이거. 이러면서 그걸로 해가지고 주판을 해서. 머리를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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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 아이들 막 웃는 거예요. 으아아아아악 소리가 나. 이 새끼 머리가 이거 저기 땡땡해가지고 소리도 더 크게 나네. 어. 아픈 거는 생각도 안 났어요. 한마디로 경상도 말로 쪽 팔리는 거. 그리고 그 칠판 그 저기 주판 들고 뒤에. 40분 동안 서 있었다고 그게. 30분인가. 그때 그 손이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수치심 그 선생님 얼굴 정확하게 생각나요 초등학교 12살인데 지금 다른 선생님 생각 전혀 안 나오거든요 고등학교 선생님도 얼굴도 잘 안 돼요 근데 이모수 선생님 그 선생님 정확하게 기억나요 여기 머리 기름 쫙 발라가지고 여기 주름살 3개 딱 나 있고 눈썹 진하게인데 여기 끝에 막 하얘 눈동자도 약간 갈색인데 여기 메부리코처럼 이렇게 탁 생겼는데 입은 단단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난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더 기억나야지 대학 교수가 더 생각나야지 생각 안 돼요 딱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선생님이 제일 기억이 난다니까 이게 뭐냐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싶었거든요 그 선생님 얼굴도 잊어버리고 싶고 그 기억을 없애고 싶었어 근데 그 기억이 그렇게 생생하게 지금도 제가 또 되뇌이고 있잖아 친구들 만나면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야 내가 진짜 어릴 때 말이야 맨날 극하고 있으니까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거야 나 그거 잊어버리고 싶은데 기억이 계속 나 이렇게 주판만 보면 주판 학원 적혀있잖아 주판 학원만 보면 드르륵 드르륵 머릿속에 드르륵 드르륵 생겨 이게 뭐냐 트라우마인 거예요 이게 내한테 트라우마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다 알았죠 이거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할수록 그 생각은 내 마음속에 더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선생님을 거부하지 말고 그 선생님을 잊어버려야 된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릴 때 그 생각이 일어나면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이 또 일어났잖아요 일어나면 아 초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 채환아 그 생각이 일어났어 이렇게 해줘야 돼 그렇게 그 생각이 일어났구나 그래 힘들었겠다 내가 나한테 난 누구한테도 그 얘기 못 들어봤거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친구들이 막 웃고 그랬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근데 내가 나에게 그렇게 일어났잖아 그때 참 많이 부끄러웠지 그래 괜찮아 괜찮아 생각이 일어나도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서서히 사라지고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정확하게 그 선생님 얼굴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저도 아직까지도 그만큼 새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에게 힘들게 하진 않지 이런 좋은 에피소드를 만들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본문할 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해장고기라도 한 그릇 사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생각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새겨진다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면 그랬구나 그랬구나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일어났구나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그래 괜찮아 다만 이렇게만 하지 마가 아닙니다 생각이 일어났구나 생각이 일어났어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괜찮아 다만 이렇게 여러분 산에 살면 사람이 누구를 닮아요? 산을 닮아요 바다 옆에 살면 누구를 닮아요? 바다를 닮아요 숲에서 살면 누구 닮아요? 숲을 닮아요 나무가 많은 곳에 살면 나무를 닮고 이해되세요? 이게 뭐예요? 눈 뜨면 어디가 보여요 여러분? 숲이 보이잖아 눈 뜨면 바다가 보이잖아 눈 뜨면 나무가 보이잖아 그래서 강물 옆에 사는 사람 눈 뜨면 강물이 보이잖아 제일 많이 보이고 제일 많이 눈에 보이는 것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제일 많이 귀에 듣는 것 이게 그 삶의 주체예요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지금 거의 다 여러분 처음에 희망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왔어요? 뭔지도 몰랐지 무슨 뜻인지도 몰랐잖아 바랄 희, 바랄망인지도 몰랐잖아 희망이 바랄 희, 바랄망이거든 이 뜻이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바라고 바란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언제 했었어요 여러분? 잘 하지도 않았잖아 사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서로에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서 웃음 지어주고 그 사람에게 복받아라 그러고 희망이다 그러는 거 다 저희 채널 속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걸 우리가 옛날 책에서 복음에서 경전에서 안 배웠겠습니까 근데 실천을 안 했을 뿐이죠 책만 읽다 보니 실천 안 하는 거예요 귀첩 명상에 제일 많이 추구하는 건 실천이에요 실천 그래서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방송하든가 본문할 때도 말로 계속해서 내뱉으라고 그러잖아요 내뱉어야 입에 붓는다는 거예요 내뱉으면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요 그래요 바로 내가 가장 빨리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 그게 나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 괜찮아 나에게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릴 적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수처작주면 입처개진이란 말 있죠 따라해볼까요? 수처작주면 입처개진이라 이게 뭐냐면 어느 장소에서든 주인이 되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느 장소에서든 주인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장소에서든 긍정적인 마음을 내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는 이해돼요? 어느 장소 어떤 상황이라든 주인이 되는 마음에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주인 행세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주인 행세해야 되나 그게 아닌데 주인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내면 그 상황에서 주인이 돼버려요 부정적인 사람이 많이 앉아있잖아 친구하고 세명 얘기하는데 이 친구 두 명이 뭔가 좀 부정적이야 생각이 그러면 나는 긍정적인 사람을 딱 마음을 내잖아요 그럼 내가 주인이 돼버려요 둘이 막 안 좋은 얘기를 해 야 부정적이야 난 네 종교는 별로야 네 종교는 별로야 야 그 드라마 재미있었냐 난 재미없었는데 야 그 음식 맛있네 난 그 음식 싫어 이렇게 자꾸 자꾸 왔다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라는 사람은 수행 공부한 사람은 야 그 드라마 사람에 따라서 좋아하는 성향도 있는 사람도 있고 따지고 보면은 싫어하는 성향이 있는 너무 그 폭력적이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지루해서 그걸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조용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그거 좋아할 수도 있어 이게 뭐예요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이 사람의 의견도 인정한다는 거고 저 사람의 의견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상담사가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내는 게 주인인 마음이에요 따라해볼까요 판단하지 않는다 분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주인이 된다 그래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자리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힘이 바로 긍정의 힘이에요 긍정 그래서 수처작추면 입척해진이란 말처럼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러니까 질문의 요약은 뭐냐면은 내가 명상을 할 때 호흡을 길게 하는 것이 좋으냐 짧은 것이 좋으냐 아니면 내 호흡에 맞추면 좋으냐 이 얘기인데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명상을 시작할 때는 내 몸이 일단 정신이 이완되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호흡을 복식호흡 긴 호흡을 세 번 정도 하는 게 좋아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호흡을 세 번 정도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복식호흡이거든요 그럴 때는 살짝 숨을 들이마실 때는 허리를 살짝 퍼면서 몸도 행견마도 살짝 느려주고 그리고 후 내쉴 때는 살짝 숙이고 숨을 들이마실 때는 이렇게 세 번 이렇게 세 번은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거 코의 호흡이라고 요걸 세 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입은 다물고 있어야 돼요 입은 숨 쉬는 공간이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먹고 말하는 곳이 입이지 숨 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라톤이나 운동을 하고 급하게 일 때는 입을 열어서 같이 빠르게 폐에 산소를 주는 거예요 먹고 말하는 공간이고 숨을 쉬는 공간은 코예요 그래서 코의 점막과 코털 그리고 코의 구멍 자체가 작은 이유가 거슬러서 먼지나 안 좋은 이물질들을 다 거스르고 난 다음에 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콧물이 나고 코에 딱지가 있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잘 걸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거는 세 번 반복하고 난 다음에 명상을 할 때는 평상시 호흡을 하셔야 돼요 오로지 코로만 호흡하고 길게 들이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호흡들 하시면 돼요 내 호흡에 맞추는 것이 그래야 내가 고요와 선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명상을 하는 동안에도 자꾸 깊게 숨을 들이마시려고 하면 내 절대 그 고요함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 호흡만 신경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호흡을 신경을 안 써야 됩니까? 호흡을 신경을 알아차리는 거지 신경을 쓰는 건 아니에요 다만 호흡에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관찰자와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꾸 호흡을 깊게 숨을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느 정도 호흡을 딱 알아차리고 고요해지면 그때부터는 호흡을 놔버려야 돼요 그런데 생각이 자꾸 일어나잖아 그때는 호흡을 자꾸 신경 써야 돼요 이해 돼요? 생각이 안 일어나는데 자꾸 호흡에 신경 쓰는 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에고고 생각이고 관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중간중간에 자꾸 숨 들이마시고 코로 들어가는 걸 호흡을 내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이 자꾸 일어날까 봐 예측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 잠시 집중하면 또 생각이 사라지니까 그런데 명상을 좀 잘하는 사람이나 명상 지도자들이 이렇게 할 때는 제가 말을 거의 안 해요 딱 앉아서 그냥 한 시간동안 앉아있고 아무 말 없이 들어갈 때면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과 하든가 방송할 때는 왜 그러냐 자꾸 조는 사람도 있고 또 제가 말 안 하면 생각이 자꾸 일어나니까 여러분 숨 들이마세요 하면 생각이 일어나다가도 잠시 잊어버리잖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걸 계속 코멘트를 해주는 거예요 평상 시호흡을 유지하고 코로만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만 숨을 내쉰다 이걸 반복하면 돼요 모든 걸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억지로 뭔가 꾸미고 억지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명상도 그렇고 호흡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매 순간마다 그 순간 그 순간마다 꾸미지 말고 억지로 하지 않는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단막 조작이라고 해요 단막 조작 단지 내가 억지로 뭔가를 하지 않아 조작하지 않아야 된다 한자성으로는 단막 조작이라고 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거 이거는 오히려 그걸 방해한다 아까 똑같은 얘기에 생각을 잊어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생각이 더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막 조작하지 않는다 단지 그것에 내가 억지로 뭔가 꾸미고 자라려고 하지 않는다 억지로 뭔가 그걸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인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인과가 뭔가 억지로 하려면 부모 때문에 억지로 공부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인과가 온다 억지로 뭔가 결혼시키려고 하고 억지로 뭐 이걸 아이에게 뭔가 하려고 하고 이거 다 인과가 옵니다 그래서 단막 조작하지 않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죠 살면서 매 순간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좋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뭐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내 아이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얼굴이 이거 조금 별로다 싶어도 있는 그대로 지켜봐야 돼 근데 조작하고 싶잖아 자꾸 여러분 얼굴을 여러분 그렇죠? 계속 조작하고 싶고 막 꾸미고 싶잖아요 그래서 단막 조작이 억지로 꾸미려 하지 마라는 거예요 억지로 꾸미면 꾸밀수록 억지가 된다니까 얼굴이 조금 맹편하고 좀 이렇게 날 캔데 자연스럽지 못하다니까 연예인들 탤런트들 보면 억지로 얼굴 막 땡기고 땡겨서 땡기다 땡기고 넣다 보니까 이상하게 얼굴이 부자연스러운데 굉장히 많잖아요 딱 봐도 여러분 얼굴이 편해 보이지 않는 연예인들 예쁜 과거에는 되게 예뻤는데 아 저 사람 손대로 하니까 약간 젊어는 보이는데 뭔가 이물감이 느껴지고 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좋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있는 그대로가 좋다 억지로 꾸미지 않는다 억지로 꾸미지 않는다 억지로 꾸미지 말자 억지로 꾸미지 말자 있는 그대로가 좋다 그러니까 이쁘다라는 거 이쁘다라는 관점이 있어요 있어서 그래요 관점이 뭐냐 주름이 없는 게 이뻐 보이거든 그래서 저도 주름이 많아가지고 이제 저도 티브이 나와 나오고 방송을 하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름도 많고 내가 잘 웃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제 얼굴을 보면서 탁 바뀐 거예요 마음이 제가 지금 살면서 주름이 없을 때의 표정 젊을 때 10년 전 20년 표정보다 지금의 내 표정 봤을 때 제가 더 편하니까 주름이 있더라도 건벗은 좀 있더라도 얼굴은 조금 늙어 보이더라도 그게 제가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먼저 눈빛이 옛날에는 아둥바둥 살았다면 눈빛이 편해지니까 얼굴도 편해지는 거예요 주름은 있지만 그래서 억지로 꾸미지 않는다 조금 젊어 보이는 건 오 년 더 젊게 사는 거예요 그래봤자 그 나이 들면요 칠십 넘어가면은 칠십 넘어가면서 땡긴 사람과 안 땡긴 사람은 여러분들 얼굴에 자연스러움이 너무 많이 차이나요 자연스럽게 호호 아줌마처럼 호호 할매처럼 호호 할아버지처럼 요렇게 늙어가는 분들 내가 많이 봤거든요 인자하게 근데 이걸 손을 잡고 대면은 인자함이 조금씩 사라져요 그래도 탱탱한 게 좋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좋다가 무슨 뜻이냐면은 지시평상이라고 해요 평상 지시평상이라고요 이걸 평상시 그대로가 있는 그대로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시라는 거예요 이게 평상이 좋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원래 평상시가 지시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얼굴도 내 마음도 있는 그대로가 좋다 능력되고 뭐 이렇게 대면은 하고 아픈 거 잘 참으면 하세요 하고 뭐 어쩌겠어요 그걸 만족하면서 하는 것도 인생인데 근데 이제 티는 자꾸 난다는 거예요 자꾸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욕구는 또 올라와요 더 하고 싶다 왜냐면 늙어가는 중력의 법칙과 세월은 이길 수가 없거든 근데 자꾸자꾸 더 하게 되고 더 하게 되고 조금 더 과하게 하게 돼요 계속 손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지시평상 있는 그대로가 좋다 그래서 매 순간usory 세월은 이길 수가 없을 수 있게 되고